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자주 이야기 하는 것은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접한 것은 한 it 전문 여러분들 국내 매체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참 봤습니다. 1번 틱톡 광고용 ai 아바타 출시 실제 인플루언스를 밀어낼 것이다. 8번 영국의 세계 최초로 ai 각본 영화 상영 취소 대중들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하지 못했다. ai가 여러분들 60분 90분짜리 대본을 다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틱톡이 광고용 ai 아바타를 출시했는데 실제 인플루언스를 밀어낼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까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의 초상화를 빌려가지고 이제 라이센스 p를 제공하겠죠.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목소리 하고 이런 걸 다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은 출연하지 않고 그 사람 초상화만 이용해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이용하는 것처럼 이런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 멘트도 하고 광고 방송을 할 때 이런 영어로 하기도 하고 한국어로 하기도 하고 독일어도 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인플루언스가 타격을 안 받겠습니까? 그 인플루언스도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 얼굴을 빌려가지고 목소리를 빌려가자 하는데 틱톡이 인플루언스를 역할을 대신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생성인공지능 기능을 공개했다. 이에 이름이 심포니 아바타입니다. 상업적 사용에 허가하는 배우의 유료 초상으로 훈련한 ai 모델을 활용해서 다국어가 가능한 자신과 닮은 맞춤형 가상 인플루언스를 만수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회사들이 틱톡에 약간 비용만 지불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얼굴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로 여러분들 전번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음성을 여러분들 ai로 다시 재생하는 것은 5초짜리 음성만 있으면 다 재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를 다. 물론 기업용입니다. 이날 공개한 시연 영상에는 몇 분 만에 제품 설명을 제작하고 다국어로 번역해서 영상을 쉽게 제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연히 이름 그럼 사람을 안 쓰겠죠. 아바타를 쓰겠죠. 영향을 안 받는 분야가 없는 겁니다.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얼굴을 빌려가지고 아주 이런 톱 연예인 얼굴을 빌려가지고 그 연예인이 초상화를 빌려주면 돈을 받고 그럼 그 사람 목소리하고 영어 이름 다 영어 강구 한국어 강구 다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세상이죠. 그러니 중간급의 인플루언스 sns 인플루언스로는 돈을 벌겠습니까? 대체되는 거죠. 젊은 층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틱톡이 최신 생성 ai 기술로 인플루언스 제작을 지적 지원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아바타를 만들어 틱톡에서 부담없이 활성화하게 됐다. 기업은 유명인을 내세워 다양한 언어로 쉽게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인플루언스들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전방위로 타격을 미칠 것 같아요. 전방위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틱톡의 심포니 아바타는 최근에 출시된 ai 기반의 디지털 아바타 생성 도구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디지털 아바타를 만듭니다. 계약된 배우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스크립트를 입력하게 되면 아바타가 틱톡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것을 읽어주는 ai 음성 더빙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가능하고 한국어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뉴스가 60분 90분짜리 대본을 만드는 겁니다. ai가. ai 대본 영화. 이게 세계 최초 ai 각본 영화. 상령이 취소가 됐지만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장편 영화를 과연 ai가 만들 수 있겠느냐. 이미 1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는 만드는데 60분 90분짜리 영화를 만들겠냐. 그 최초의 시도가 연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런던 중심부의 한 영화관이 대중의 반발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된 영화의 비공개 상령을 취소했다. ai가 쓴 세계 최초의 장편 영화 대본을 만든 겁니다. 당연히 대본을 만들었으면 그 대본에 따라서 제작도 ai가 만들었겠죠. 지난주 말 채치 pt로 제작한 영화 마지막 시나리오 작가의 비공개 초연 이벤트 진행을 런던 소우의 프린스 찰스 시네버가 취소했다. 우리는 ai가 대본을 쓴 프로젝트를 특징으로 하는 이벤트에 대해 공지했는데 ai가 예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를 희망하는 영화 제작자의 제작 실험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한 겁니다. 사람들 반응을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장편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독이 만들었는데 제작진은 ai가 장편 영화 전체를 쓸 수 있는지 전문팀이 제작하면 영화가 얼마나 좋은 반영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거부감심해 가지고 상령은 중단됐다는 것이죠. 영화 제작에서 ai에 대한 논의 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업계는 아티스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ai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것이 입증됐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신문에 3월까지 부장판사를 진행했던 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 ai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장편 영화 전체를 쓸 수 있는 수준은 아직까지 이루지 않았지만 선스프링이라는 단편 sf 영화의 경우 ai 벤자민이 각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편 영화는 아니지만 단편 영화는 가능하고 결국은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장편 영화도 얼마든지 각본 제작이 다 가능한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인간 창작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분은 1월까지 부장판사로 계신 분입니다. 강민구. 특히 이제 법원에 계실 때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신 분이 같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재판 혁신이 시급하다.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ai 활용을 늘려야 된다. 판결문 전면 공개해야 되고 우리처럼 판결문 공개 안 하는 나라도 더 물다는 겁니다. 미국도 공개하고 중국도 공개하니 우리도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ai 기반의 판결문 작성 도우미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ai 도우미를 써야 된다는 거죠. 초안은 작성하고 그다음에 수정 보안은 판사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법원 법관 충원 문제라든 재판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재판 결론은 인간 법관이 심사숙고에 결정하고 결정 이유 부분은 ai 기반의 판결문 작성 도우미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ai 물어보게 되면 판결 잘 내리죠. 어마어마하게 잘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쫙 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도 보고 그다음에 자산 운영한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시사 문제도 보고 어차피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은 나아짐을 향해서 가니까 다들 다부지게 준비하고 착실히 준비해서 좋은 세상을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4시 50분에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지향하는 것은 제 자신이 새로운 것을 계속 접하고 탐구하고 이러면서 성장하고 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다른 방송 대신에 공병호 tv의 실방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함께 성장해서 좋은 기회도 잡고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